나와라 전설의 어부 2세 일단 나와야죠 전설의 어부를 릴리스 나와라 전설의 어부 3세 진짜 라스트에요 마지막 토토 자 세판중에 한판 똑같은걸로 갑니다 오 뭐야 이번엔 승이 많은데? 드디어 깨달은겁니까 바다의 공포를 2판은 말렸네요 오케이 1패 히스이 아닌거 같아 차례 어부 넣어 어부 넣고 하가리 넣자 어부덱인데 어부를 빼면 어떡합니꺼 오케이 완벽 나의 성공이다 굿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 나와라 후세의 거북이라 불리울 신 카드로 한장 세트하고 턴 엔드다 공격력 1800 이하의 몬스터를 특수 수환할 수 없어 일단 거북이를 뚫어봐 무한보형 내가 좀 두려운가 그냥 거북이들 포용 뺐어 아하 이상한거 나왔네 아 놔 이거 아 여기서 막긴 좀 그런데 근데 안 막으면 멸망해 신의 경고 또 나오든가 그냥 엔드해 그치 할게 없지 네 턴 도로 그리고 나와라 전설의 어부 2세 배틀이다 거북이 공격 후세의 거북이라 불리울 신 그리고 전설의 어부 2세로 공격이던 늦게 보는게 좋아 바다의 공포를 턴 엔드다 그래 수비표시 하피의 깃털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 파악을 일단 바다는 없네 이제 몬스터효과 받음 네 턴 드로 다점이 나아졌구만 욕망과 졸부의 항아리 2장 드로 루트 자 필드가 파괴됐을때 할 수 있는거는 야 싹 다 갈렸네 마세물 쓰려고 했는데 뭘 세트한거지 우라라겠지 우라라 2장이니까 하나 세트한거겠지 배틀 2세로 공격 아 증지였네 바라 거북이 더이상 내놓을 전략도 없나보고 턴 엔드다 바다의 공포 마음껏 느끼는게 좋아 용삼 거면 오는건가 토크는 못나올거다 이 바다 거북이로 인해 말이야 마기야 마기야 마기야? 암전용 마기야 같네 암전용 암전 온다 2개 파괴? 엔드? 왜 엔드지? 드로 아틀란티스의 전사의 효과 아틀란티스의 전사의 효과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를 가져오세요 뭐지? 뭐가 있는데 암전인가 본데 발동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 신심 암전인가보네 아 이거 나오면 아 후순이 알겠다 얘네 물이구나 물이라서 레벨이 낮아지네 그렇구나 그래서 기를 쓰고 막네 돌치 아픈데 암전으로 2개 파괴한다 이건가 공격이다 가라 전설 오브 2세 상검 암전 꼴받네 이게 카든가 거북이 격파 일단 2세의 효과로 전설의 오브 3세를 손으로 근데 할 건 없구만 턴 엔드다 한 턴 찬스를 주만 라이프 900으로 어쩌겠다는거지 어쩌겠다는거냐 어 뽑은게 저걸? 오는군 적손가 다음 드롭 중요한데 바다필드가 없어가지고 좀 빡세다 얘네 바다필드 깔리면 망하는구나 하하하하 야 은근히 카운트 아니야? 다 무리네 토큰도 레벨이 내려가네 와라 적소 왜 서치까지 할까요? 이제 힘드네 제발 드로우 잘해야된다 C 스틸스 어택이나 나오면 할만해 C 스틸스 어택 배틀 배틀 내 턴 드로우 살아간다 내 배가 아틀란티스 아틀란티스의 전사의 효과 이 카드를 묘지를 보내고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를 가져오지 일단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 나와라 전설의 어부 2세 일단 나와야죠 전설의 어부를 릴리스 나와라 전설의 어부 3세 무효하면 맞아죽어 효과 발동 얘는 효과를 막는게 아니라 그냥 무효할 수 있어 그냥 음 오케이 매턴마다 무효임 위험하네 제외에 계속하니까 니 턴헤드 무효하겠네 흠 턴헨 전투파괴 매력효과 또 효과니까 무효 되겠네 위기인걸 자 와봐라 에끌레스 엑레스 아니 몬스 효과는 왜 무효가 아닌거야 자 레벨은 3야 싱크로봇 전설의 도시 바다 바다의 공포를 맛보라 바다가 우수어 6레벨이다 전기 작은종 못쓴다 대령봉상검문 태양오네 킬각인가 이거는 바람이잖아 7 아로네스야 10승이 일단 되잖아 레벨을 올린다 레벨을 올렸어 레벨 조정해버렸네 8레벨 휘룡송 쇼호크 왜 이것까지 굽지? 필드의 대상을 대그로 돌린다 어 뭐야 왜 돌아가는거지? 이 카드는 마법 3점 카드효과 받지 않아 마법효과는 안받는데 몬스회은 받네 지금 지금 내가 지금 첫판째인가 이게 두판째 이길 수 있었는데 마지막판 이기겠지 이거는 상대가 이번에 좀 세네 근데 첫번째 토토는 이겼어요